아, 인슐링이 좀 더 투여된 것 같은데 자네가 처치해 줄 수 있지. 이거 너무 많이 썼나 봐. 맛이 갔어. 김상춘 씨? 김상춘 씨? 김상춘 씨! 오 과장, 지난달 김상춘 접견자 명단에서 나 이제 찾아보고 있으면 그날 접견 영상 확보해. 예, 알겠습니다. 라인 잡고 에피 주세요. 자, 클리어. 슛! 의식이 들어왔어요. 핸라이트. 김상춘 씨? 제 말 들려요? 김상춘 씨? 절당 쇼크예요. 혈압 좀 체크해 주세요. 클루카곤. 최대 혈압이 100에 60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. 인슐린 유발이면 저클링 혈증도 봐야 돼요. 병원으로 옮겨서 모니터링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외료병은 이송 준비하고, 보험과 연락해서 개요일력 보내달라고 해요. 선생님, 이건 좀 잡고 계세요? 자, 환자부터 옮깁시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다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괜찮아요? 송 과장한테는 어디까지 얘기한 겁니까? 뭐요? 빨리 안 가고. 빨리 와요. 먼저 출발하세요. 뒤떨어가겠습니다.